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거인의 시선 지금 시작한 게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요. 참 굉장히 좋은 프로다라는 생각입니다. 장중에 전달 드릴 수 있어서요. 자 오늘 시장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죠.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합쳐서 양 시장 모두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이유는 수급 상황이 상당히 악화된 모습이 이런 모습을 보인 원인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지금 화면에 이렇게 좀 켜놨는데요. 보시게 되면 선물 시장 수급입니다. 여기 외국인들 수급을 보시게 되면 오늘 아침에 출발할 때 외국인들은 한 4천억 정도 선물 매도로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점 선물 매도가 늘어나더니 지금 현재는 8,900억 거의 9천억 가까이 외국인들은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국인들의 선물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지금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하죠. 현물하고 선물의 가격 차이. 베이시스가 급격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프로그램 매도 물량으로 나오면서 현물 시장 수급까지도 악화시키는 모습이에요. 현재 외국인들 현물 시장에서 한 3,400억 정도 매도. 기관은 3,700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뭐 머리가 조금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런 시장이 됐는데요. 자 지금 현재는 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으로 인해서 시장이 밀리고 며칠 전에 여기서 금요일날 62평선을 잠깐 깼었죠. 그러다가 지금 또다시 62평선 근처까지 하락한 모습인데요. 자 이거는 지금 이 62평선 지지 테스트 구간이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옵션 시장 쪽에서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 포지션이 콜매도 품매스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품매스 포지션은 크게 크지는 않지만요. 콜매도 포지션은 여기서 외국인들이 콜매도를 좀 더 쌓는다라면 시장은 좀 어려운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 좀 이따가 시선 시간에서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섹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들 쪽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엔비디아가 오늘 아침에 끝난 시장에서 6.9% 정도 거의 7%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도 반도체 섹터들 같은 경우는 순환해서 상승하는 모습이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반도체 쪽에서도 순환이 나왔고요. AI하고 관련되는 쪽들이 돌아가면서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섹터 쪽에서도 또 순환매가 돌아오면서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던 섹터 있죠. 유리기판 쪽이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왜 이 유리기판이 강한 모습을 보일까? 이거는 직접도 하고 열관리 쪽에 유리기판이 강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자 이 유리기판은 MLCC라고 얘기하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가 그 기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판 위에 집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강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유리가 플라스틱 기판보다 열관리가 쉽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액침 냉각 관련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상당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겁게 움직이던 LG전자도 어제 급등하는 모습 위에 나왔고 오늘 아침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열관리를 못하게 되면 그만큼 데이터 센터에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종목으로 들어가 보면 SKC라는 종목이 상당히 좀 강하죠. 지금 오늘 동박 관련되는 종목들이 강한데요. 이거는 2차전지에 의해서 강한 게 아니라 AI 때문에 강한 거죠. 얼마 전에 솔로스 첨단 소재 같은 데서도 북미 고객사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북미 고객사면 엔비디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다가 AI 침용 기판을 납품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동하고 관련돼서 지금 다른 쪽들 2차전지 섹터들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저점을 거의 이탈하고 또 52주 신저가 그쪽으로 기록을 하면서 내려가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이쪽만 강하다라는 거는 AI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겁니다. 자 이 SKC는 처음에 말씀드릴 종목 SKC는 자회사죠. SK앱솔릭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내년부터 유리기판을 양산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 덕분에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온 겁니다. 자 다른 종목들 2차전지 쪽하고 상당히 다르죠. 1월 달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7만 2천 원을 찍었었는데 14만 원이니까 답을 나왔습니다. 자 이런 거를 이렇게 쫓아가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제가. 저는 종목들 주식들 쫓아다니는 종목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 이런 거 말씀드릴 때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들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 SKC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시청자님들이 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른 종목도 한 종목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삼성전기입니다. 자 이 삼성전기는 유리기판 쪽에서 대표 유리기판 쪽으로 가면 대표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 삼성전기도 마찬가지 2026년부터 유리기판을 양산한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따져보셔야 돼요. 뭐 어떤 한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실적이라든가 뭐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따져보고 그냥 쫓아가면요. 물리면 이거 대책이 없어집니다. 자 삼성전기는 삼성그룹의 대표적인 그 IT 부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죠. 자 실적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 삼성전기의 시가총액이 지금 11조 7천억 정도가 됩니다. 실적 부분 살펴보시면 여기 나오는데요. 자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8,7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1분기 실적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전년동기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1분기에 매출이 한 2조였는데 2조 6천억 됐으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죠.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 전년동기보다 4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주가 위치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SKC 같은 경우는 1월 달보다 따불이 올라왔죠. 그런데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MLCC 같은 쪽들 전장용 MLCC 쪽 이런 쪽에서도 수익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쫓아갈 게 아니라 안정성도 같이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쫓아갈 게 아니라 이 삼성전기 같은 종목을 조정받는 구간에서 차분하게 노려보는 투자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물론 정거점 근처에서 지금 주가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요. 조정을 받는 구간 이렇게 노리셔서 22평선 근처 정도 그 정도면 공략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섹터가 있죠. 지금 오늘 반도체 쪽들 다 좋은데요. 또 하나 눈에 띄게 강한 섹터는 그쪽이죠. 팸리스 쪽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팸리스 쪽하고 디자인하우스하고 이런 쪽들이 다 같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에이직 랜드입니다. 우리 팸리스가 있고 또 IP를 갖고 있는 기업이 있고 또 디자인하우스라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요. 이 에이직 랜드는 디자인하우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팸리스는 옷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 정도로 보신다라면 디자인하우스는 그 디자인에서 갖고 온 거 그걸 갖고 재단을 하고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비메모리 쪽에서 없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에이직 랜드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가 1년이 채 안 된 기업이죠. 제가 원래 상장된 지 1년 안 된 기업들 이런 쪽들은 잘 말씀을 안 드립니다. 작년에 11월 달에 상장이 됐는데요. 이제 5월 13일이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물량들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기관들이 이때 굉장히 많이 물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거 6개월짜리 보호해수 물량 풀리고 난 다음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기관들 보호해수 물량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풀려나온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보면 8만 4천원에서 5만원, 4만 5천원도 깼었네요. 그까지 조정을 받았으니까 충분히 기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을 거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쪽들, 디자인하우스 관련되는 쪽들, 이런 게 에이징랜드도 있고요. 가온칩스도 디자인하우스 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에이징랜드는 대만의 TSMC, TSMC는 엔비디아하고 협력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가 TSMC죠. TSMC하고 ARM, ARM은 주로 설계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쪽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어요. 1분기 실정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동기 비해서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온기 기준으로 아마 흑자가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들을 한번 차분히 노려보시고요. 이거 상장된 지 1년이 채 안 됐고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에이징랜드가 아니라 이런 종목을 보시면 되죠. 텔레칩스 같은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이 텔레칩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이 텔레칩스는 과거에 야인시대에 출연해서 이것도 추천드리고 난 다음 한 94% 정도 상승 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급등했다가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 조정을 충분히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38,000원까지 갔었네요. 38,550원. 그랬다가 지금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주식투자 항상 강조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제발 좀 올라갔을 때 쫓아가지 마세요.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노려보셔도 충분합니다. 그 종목이 만약에 살 기회를 안 주고 그냥 치고 올라가 버리면 다른 종목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랑 모멘텀, 그거랑 비슷한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들, 또 실적 좋아지고 그런 종목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을 충분히 받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텔레칩스는 주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만드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설계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실제로 이 텔레칩스가 설계한 칩이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이 되고 있어요.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해서 현대차 제네시스에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작년까지는 차량용 반도체 일반이었고요. 올해는 이 NPU, NPU를 적용한 차량용 반도체 칩을 지금 개발해서 그 이름이 엔돌핀이라고 합니다. 그냥 작년까지 하던 건 그냥 돌핀이고 이거는 NPU라고 해서 N자를 붙였는지 엔돌핀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이게 지금 필러 테스트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대차가 대부분 매출이 나오는 그런 쪽인데요. 올해 4분기 정도부터는 폭스바겐 쪽으로도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얘기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유럽 쪽에 지금 진출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올해 말, 올해 폭스바겐은 올해 내내 될 거고 내내 정도가 되면 유럽 시장에서도 매출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전년동기 비해갖고 매출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익이 많이 줄어든 거, 이거는 칩셋 미디어 갖고 있던 거, 지금 지분 보유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분법 평가선도 좀 있었고요. 또 유럽을 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들어간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투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3,500억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가총액도 부담이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쪽,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AI하고 관련되는 쪽들, 이런 쪽을 주로 보시되, 쫓아가서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충분히 조정받은 종목들, 이런 쪽을 노려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AI하고 관련되는 쪽들, AI 소프트웨어 쪽도 좀 많이 빠져서 조정받는 그런 종목들이 있고, 또 뉴로모빅칩 쪽도 지금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뉴로모빅칩 관련되는 쪽들, 이런 쪽에서도 좀 노려볼 만한 종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 다 얘기할 때 그때 쫓아가서 사지 마시고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이런 노력도 안 하고 돈을 벌려고 하면 그거는 오히려 손해만 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일단 반도체 쪽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오늘 상당히 강한 쪽이 애플 관련주들이 또 굉장히 강하죠. 애플이 지금 그동안 상당히 애를 먹였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쪽에서 할인도 막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애플이 대표적으로 할인을 안 해주는 기업인데요. 지금 중국 쪽에서는 그 할인한 효과가 좀 나왔습니다. 4월에 아이폰 중국 판매가 한 52% 정도 증가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면 원래 지금 참 애플이 많이 고생을 시킨 게 뭐냐 하면 지금 엔비디아가 급등한 이유도 있지만요. 엔비디아하고 애플하고 시가총액의 차이가 지금 천억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거 엔비디아가 선전을 한 그런 요인도 있지만요. 애플도 그만큼 고생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애플이 AI 쪽에 좀 많이 뒤처져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 이게 직접적인 원인인데요. 또 중국에서 제재하고 이런 내용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애플도 이제는 각성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 매출 나오는 거 매출 증가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하반기에는 또 여러 가지로 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AI 삼성전자가 지금 갤럭시 S24 AI폰으로 온 디바이스 AI로 이거를 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판매도 많이 되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애플은 그걸 본 거겠죠. 그걸 보고 올해 아이폰 가을에 출시하는 거 이런 것들은 AI폰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그런 걸 AI, 온 디바이스 AI를 또 출시를 한다 그러죠. 그렇게 되면 애플 관련주들 이런 쪽들도 좀 우리가 눈여겨서 지금 당장 뭐 올랐는데 쫓아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항상 그렇게 보십시오. TV에서 말씀드릴 때는 대부분이 다 얘기할 때 주가가 올랐을 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섹터들 중에 덜 오르는 종목을 찾든가 아니면 말씀드리는 종목들 조정받는 구간을 노리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첫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이 LG 이노텍은 AI, 아이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실적도 되게 작년보다 엄청 올해 잘 나올 것 같아요. 올해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매출은 비슷한데 영업이익이 작년에 1,400억에서 올해 지금 1,700억 수준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보더라도 올해는 영업이익 1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일 것 같아요. 지금 시가총액 6조가 채 안 됩니다. 이런 종목들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 조정받는 구간이 나온다면 차분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242평선까지 다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또 한 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한 번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플 얘기하면 뺄 수 없는 게 저 BH를 뺄 수 없죠. BH는 FPCB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거는 폴더블폰. 지금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을 내놓은 지가 꽤 오래됐죠. 제가 폴더2인데 이거를 2020년에 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나왔으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올해 폴더블폰을 내놓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폴더블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FPCB 같은 것들 이런 쪽들 보시면 좋을 텐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BH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투자 아이디어를 좀 드린다면 미국 쪽에서는 힌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폴더블폰을 미리 만들어서 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 쪽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파이밍텍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차분히 한 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BH는 폴더블 디바이스 이 관련된 부분들 이런 걸 맥점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두 종목 다 넘어올라서 사기가 어려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거 한 번 노려보세요.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카메라 검사 모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실적하고 밸류 한 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한 3,400억 정도 시가총액이 되게 작은 종목이죠. 시가총액이 3,646억이네요. 현재 기준으로. 실적 보시게 되면 작년에 이게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588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3,600억은 굉장히 싸죠. 올해는 680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때 1분기 실적은 지금 여기 HTS에는 아직까지 찍히지는 않네요. 아직까지 안 나오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올해 1분기 실적도 제가 봤을 때 확인해 봤는데요.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종목들 이런 쪽이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보시면 이때 1월 달에 한 번 강한 슈팅이 나왔다가 한 두 달, 석 달 가까이를 이렇게 두 달 동안은 가격 조정을 받고요. 그다음에 한 달 동안 좀 올라왔다 좀 눌리는 모습들 나오고 있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다 갖춘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익이나 모멘텀 이런 것들 따져보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 종목이 올라가네 하고 쫓아가면 물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급등한 종목들 이런 종목을 찾았을 경우에는 영영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반도체 섹터들 이쪽하고 아이폰 관련주들, 애플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거인의 시선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서두에 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수급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거의 9천억 가까이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순 매도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1조가 넘었습니다. 이거 선물시장에서 만약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상황이다라면 시장의 반등이 제한이 되고 또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오후장하고 또 내일이라도 이런 모습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모습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증시는 괜찮아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앨런 장관이 뭐든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미국이 국채 바이백을 한다고 그랬죠. 그 날짜가 5월 29일이었습니다. 이거 지금 미국이 채권 국채를 발행하는 게 사상 최대치로 이렇게 예정돼 있는데요. 단기채를 발행합니다. 장기채 같은 경우는 수요가 그렇게 없으니까 단기채로 발행을 하는데 어제 발행한 단기채 같은 경우는 단기채 수요까지도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지만요. 국채를 이렇게 많이 발행을 하고 이거 뭐 하겠습니까? 올해 11월 달에 대선이니까 돈을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서 부양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우상향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연준도 마찬가지 6월 달부터 양적 긴축하는 거 이거 65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줄이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좋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우상향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많이 이렇게 따라가지를 못해서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만기 정도까지는 이 코스피 시장 만기가 공교롭게도 다음 달 6월 달 연준의 통화정책하는 날 통화정책 결과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되죠.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그날이 만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파생시장에서 옵션 시장 수급 서두에 좀 말씀드렸듯이 현재 콜매도 품매스 포지션 이런 포지션에서는 강한 탄력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이 우상향하면 추세로 빠지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변동성이 나타나는 가운데 박스권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추격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주가가 쭉 빠졌는데 거기서 추격매도를 하는 거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ai 관련주들 길목 지키기를 하셔야 돼요. ai 관련주 길목 지키기를 하시고 지금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ai가 모든 걸 다 삼킨다라는 그런 얘기를 작년에 tv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ai에 의한 ai를 위한 시장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종목 선정하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안내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오늘 오후에 4시부터 유튜브 공개 방송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 시청자님들 1000% 수익 나는 거 그거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고 실천하면 나도 1000% 수익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공개 방송을 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시청자님들도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